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보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치는 한 놀아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치는 한 놀아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심으로 가도 아주 가치는 한 놀아시던 가도 아주 가치는 한 놀아시던 저는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치는 한 놀아시던 가도 아주 가치는 한 놀아시던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심 huh 상담으로 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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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아멘